김광훈이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. 땀띠가 나서 샤워를 해야 하는데 뒤에 국물이 녹는자, 소아해줄까? 아주 예술입니다 표정이 7달 어린이의 예술적인 표정 다시 해봐도 이미 다 힘 줬어 이제 아빠가 지금 18세 이하 볼 수 있도록 꽃은 안 찍고 있어 네 잠깐 가은아 가은아 누나 옆에 하고 이거 페이지 하면 안 돼?